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조국 씨가 상당히 강경하게 검찰의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났었네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조국 씨가 처한 그런 지금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이해도 할 수가 있죠. 서울대 법대 교수는 끈이 떨어졌고 다른 의사 매너가 박탈됐고 그리고 다른 또 이런 대학교 의전원까지 이렇게 자격이 없는 고졸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집사람은 또 감옥에 가겠습니까. 개인이 선택한 것 치고는 상당히 가혹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검찰이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를 기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대수특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을 맹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죠. 보면 3일 전에 조국 씨가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실었는데 워낙 유명인이니까 대부분 신문들이 또 대수특비를 했죠.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사슬까지 아니 당신이 뭐 그냥 거의 자법 수준인데 지금 화가 민주화 투사처럼 그렇게 폼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 사슬에 따를 정도니까 참 유명인은 유명인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정유라 씨가 또 한마디를 했네요. 조국 씨의 이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유라 씨 강욱이 아저씨는 조국 아들 허위 인턴스 발급해 준 공범이니까 쫄려서 그럴 만한 도 하죠. 진짜 개그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조선일보에 이만우 기자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죠. 벨토 칼럼을 계속 기구하고 있는데 이한우 저 입에는 항상 기자니까 이한우 기자 같은 경우는 아마 조국 씨보다 조금 연배가 한두 살 두 살 정도 윌일 겁니다. 주접 뜰 시간에 제대로 된 책이나 좀 읽어라. 이게 무슨 쌍팔련 앵브리 감성도 아니고 그 좋아하는 성찰의 시간이나 가지면 되겠네. 나도 네 딸까지 기소한 건 좀 심했다 생각했는데 근데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진다. 어서 딸이라고 얼뜰 리우스로 키워놓고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한우 기자가 독서를 이제 조국 씨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더라도 조국 씨가 멘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은 신문들이 검찰 기소 편의주의를 명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냥감에게 기소 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 4년 전 애미와 새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애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 왜? 애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 뭐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이제 행법 공부한 사람이니까 법기술자가 또 법기술자도 다 똑같이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요? 애미를 창사란에 가둔 이후에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애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뭐 이런 내용을 검찰이 좀 봐주려고 했죠.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혜비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는 의미 없다면서 새끼를 기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또 생긴 것 자체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 검찰을 명비나 나는 조국 씨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본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설문조사로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니까 긴급설문조사를 조국 조민 검찰 기소에 강력한 반발 검찰 기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소해야 기소 말았어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한번 해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921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17분만에 921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니까 대략 만 명이나 10만 명이 나오더라도 표본수가 한 천 개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로 보거든요. 99% 정도가 기소 말았어야 1%라는 이야기는 1%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0.몇% 정도 나왔겠죠. 검찰 기소에 대부분 다 찬성하는 겁니다. 검찰 기소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의 100%가 그러니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검찰이 봐주려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봐주겠느냐 아마 검찰이 그냥 난리가 날 건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딸을 기소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법 앞에 평등 서류 조작해 의사되려고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반성을 하지 않는 저 가족들에게 벌이라는 건 어떤 건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주 전에도 꼭 같은 내용입니다. 3주 전에도 검찰 입시 비리 조민 이어 조원도 기소유예 유력 검토 대부분 신문들이 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검찰 조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만 7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8% 정도가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 물론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국민 대다수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기소유예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검찰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이 기소유예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어쨌든 참 조국은 시대에 풍운하기는 풍운합니다. 하는 것 보면 참 어쨌든 본인이 격노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인 거고 기소가 됐으니까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